자, 공 빼고 아이스크림 성공! 리틀 조이 퀴즈 아, 예쁘게 하고 가야겠다 숱이 없네 나이스 숱이 없을때 사탕 몰래 먹어야지 너무 맛있겠다 엄마 뭐야? 엄마 화장하고 있지 입술 발라, 입술 왜 이렇게 잘 안볼리지? 아, 알았어 안녕 다행이다 숫자 한번 써볼까? 1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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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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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7 6 7 7 8 8 9 9 9 10 9 10 10 10 11 11 11